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에 훈련 중이던 군용 헬기가 비상찰룡했습니다. 헬기에 탄 군인 2명 중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 역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나 큰 부상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종사들은 기체의 이상을 느끼자 혹시 모를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야산에 비상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군당국은 비상착륙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